간단하게 게임 하나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앉아요 사랑한다고 다 사랑해 내가 웃으면 지는 거야? 아니요 하는 사람도 웃으면 안 되잖아 하는 사람도 웃음 아 모두가 웃으면 지는 거야? 벌칙은 어떤 게 좋을 거야? 레깅스 입고 더쇼 해서 한 바퀴 돌기 카메라를? 어 바퀴를 레깅스만 입고 더쇼 카메라와 함께 더쇼 카메라와 함께 약속하신 거죠? 아니요 아니요 레깅스 입고 못해? 아니요 아니요 싸인받아 오기 걸그룹한테 가서 싸인받아 오기 한 팀 걸그룹 한 팀에게 싸인받아 오기 싸인받아 오기 시작 사랑해요 꺼져 사랑해 사랑해 꺼져 근데 약간 저기요 사랑해 됐어 다시 고백하고 꺼져 하지 말아 안 했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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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었다 웃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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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웃었다 걸린 거 걸렸다 걸렸다는 생각하는 사람 손 내려 손 내려 됐어 반갑갑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멘토 해주시죠 왜 상현이 형 그래 너가 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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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해봐 아니 형 해주세요 크로스인 활동 드디어 5주만에 더 쇼에서 벌써 4번이나 나오고 활동을 종료하게 됐는데 이번 활동은 어느 때보다 뜻깊게 1위 후보도 2번이나 더 쇼에서 해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팬분들도 너무 많은 힘을 주셔서 정말 이번 활동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앨범에는 더 큰 더 좋은 더 퍼포먼스 더 좋은 퍼포먼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크로스진 노력할 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상민이가 벌칙 게임을 하러 가니까 한번 따라가 보시죠 고도